맞죠 맞습니다 예 아 설마 이랬는데 유광수가 아 이게 경찰 아니면 되게 난감해지는데 고슴이 저있어요 잠깐만 그럼 나도 똑같아지는 고슴이 저있어요 잠깐만 고슴이 저있어 제가 쫓겨요 제가 쫓겨요 제가 쫓겨요 야 역시 죄송해요 소리가니까 야 내가 거기에 쫓겨야 돼 정의가 나야 우리에게서 다 떨어져 웃기가 안 좋은데 제가 제가 먼저 가 제가 묻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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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의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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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맞어 저 자 저 자 빠졌어 쟤야 빠졌어? 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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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알았다 오빠 니가 알았다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하러 갑작같이 죽여 와 너 진짜